한국의 통화 한국의 통화 한국의 통화 한국의 통화 아 이게 토란떼구나 응 건토란떼 발린거 이걸 물에 담궈야 된다고? 담궜다가 삶아야 돼 아 이 토란떼를 쌀뜨물에다가 응 담궈 하루 정도? 응 담궜다가 삶았어 이것도 알인가 보지? 알이요 쌀뜨물에다 담궜 어 이거 새우를 다 깠어 응 새우가 좋네 아주 좋아 국산 새우인가 보네 응 그렇게 가위로 잘라놓은구나 응 굵직하게 그래야지 너무 굵지않아 아 들기름 응 아까 새우 잘른거 응 이렇게 나물들은 주로 들기름에다가 구워야 돼 응 들기름에다 해야 맛있어 응 이따 여기 헐띠다 구워야지 이게 볶았으니까 굽고 이제 나무 저걸 볶고다가 넣어야 돼 응 응 저걸 비우고 여기다 그리고 볶아서 이렇게 비워놓고 나무를 이거 아 나무를 또 볶아주는구나 따로 따로 이게 살짝 삶았다고 건져서 응 어 여기도 들기름을 넣는구나 응 이따 여기도 께깔이가 들어가 응 이걸 볶으면서 완전히 익혀주나 아 익었지 삶아서 그래도 이제 맛있는 물 이제 나오라고 들기름에다 볶아야 돼 물어나는구나 맛이 응 이제 여기도 안 튀어야지 물을 넣어서 이렇게КА 이렇게 볶은 걸 또 물을 넣고 끓여주는구나 응 이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들깨가루로 걸죽하게 당으로 만들어요. 끓이게 놔둬야 해요. 응응. 맛있겠다. 국간장. 응. 조금 싱거워. 3개. 응. 하나. 둘. 국물이 이건 적으니까. 응. 3개. 4컵 아니고 3컵? 3컵. 국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응. 근데 이 토란에 관련된 요리에는 다 들깨를 넣었나봐. 들깨를 넣어야 맛이 나니까. 잘 어울리는구나. 응. 잘 어울려요. 요즘 고구마순도 이런식으로 하고. 들깨. 고구마순도 100개가 사나왔어. 손도 다 시커메지고. 응. 안 팔더라고. 이제 다 됐어. 마늘을 안 넣었구나. 됐어. 아주 맛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나물처럼 건져 먹는 거야? 이거. 국물도 좀 떠먹고. 국물도. 국물도. 이런식이 있으니까, mie가 소용이 없지. 응. delt 깨 Veem. 안 되나 막. 플러 Patienten. 콩아. 두근두. 어흑. 네 모두 상관롭는지. 그거 갈아앉아 물으면. 일단 소리두가 안 된acağız. 응. 음. 감사합니다.